이게 한 5%가 상구놈들하니까 뻔하지 핵의 나라의 짱기 50%가? 36만명인가 40만명인데 몇명인거같은 세 한팀 머리위? 네 머리위에 아닌데? 내려오는데? 내려와요? 차고 옆 옆집 어딘지 알지? 파란집? 아니 파란집 가운데 그저 차고 팔찬끼 열리라고 총 먹었어 네 총먹으니까 4-나와야 되는데 4-나와야 되는데 4-나와야 되는데 4-나와야 되는데 4-나와야 되는데 4-나와야 되는데 5-이게 5-아 야 집중해 5-1 59-4 나는 방어 오브 하나 됐네. 3층 칩 하나. 너 3층 아니야? 아니에요. 밖에 발소리였거든요? 알았어.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네. 건물 아닌 건지. 나 우선 이 일로 가볼게. 얘 나 보긴 봤나 봐요. 안 움직여. 3층 칩에 있다고? 네. 잡았어요. 하나는 안 보이고. 밖에 있었네 이 새끼는. 중간에 붙어있어야 해. 간절하게 붙어있었어. 하나 여기 있다. 샷. 확인하세요. 난 돌려. est. 안 되겠다. 나 마요. 여기가 2일에서 뛰어온 것 같네요. 여기가 2일에서 뛰어온 것 같았어요. 그래? 응. 뭐야? M16만 나왔나? 왜? M5, M16이 어때서? 제가 M16만 4자로 봤어요 뭘? 난 1자로 봤는데 그럼 정리될건가? 캐칭키는? 어 바람 소리가 나지 않네요 아니면 된거고 못한 300발 넘었어 똑백이 공간이 부족해 벌써? 조끼도 없는데 나 조끼 터진거 강탄 아 전판 M16 짜증나네 응 먹자마자 죽었어 한발이라도 좀 싸게끔 해주지 응 모둘들 먹어? 응 모둘뼈 먹어? 모둘뼈 먹어? 모둘뼈야? 응 왜 모둘뼈? 모둘두둑두둑거리길래 아 내가 목에서 난거에요 지금 응 알아 알아요? 응 아 뻑끝지게 내서 목이랑 손 좀 품어 아씨 오 이렇게 무거워 아 아 탄 버려 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오탄 욕심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오탄 버리는게 제일 아까워 너무 난사를 해적해서 그러나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오래 산다 는 잘 그걸로 한번 봐주자 아 전화야 그럼 싸우지 말고 저 저 저 잠깐만요 응 빨리 좀 돌려달래 눌러놓고 올게요 어 저 잘 정말로 참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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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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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활 지 Unternehmen 정말로 3등이 형이 털었어요 여기? 응 한 동인가 두 동인가 털었어 잠깐 왜 열려있지? 열려있다 여기 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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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대탄이 있어요? 어 대탄은 있고 하나 열려있다 대탄 버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열려있어 네 걔네가 열고 온건 아니겠죠? 아니지 걔네 산동에 떨어져있으니까 오 소름 네 어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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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 가봐야지. 여기 3, 3, 4, 8, 9, 2, 3, 4, 8, 9 안 나오는 거 알아야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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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가까워요. 차가야 오토바이. 사고해? 모노토바이. 사고해. 2토바이. 2토바이. 장가야 오토바이. 여기 사이가 하나? 사이가 버렸어요. 나 이쪽에 있다가. 어 와 M4 너 서브 뭐입니? M16 카구 8 카구 8? 뭐 어떻게 할래? 나 쓰세요 형 쓰실거 아니야? 여기 3독 하나 남는다 여기 끝에 하나짜리 집 있죠? 3독 끝에 어 거기 3독 아 파츠 주수로 가야돼 M4 파츠? 그냥 와야 나 다 있어 너 쓸래? M16을 어차피 나 M16 쓰니까 에이어 없어요? M16 있어 지금 M16이 M4야 나는 지금 M16 M16 쓰긴 그렇잖아요 그냥 쓰세요 내가 파츠 다 드릴게 그래 그럼 뭐 나야 뭐 어서 빨리 3독 드세요 3독 3독? 3독 끝에 오토바이 소리 그래 먹을 수 있으려나 어딨냐? 3층집 1층집 끝에 3독 어 어 거기 말고 옆에 건너면 길건면 3독 저기? 네 이거 먹어야지 먹어야 사는건데 저 4,3,6 있어요 좀 넉넉하니까 오시면 돼요 볼게요 나 좀 먹고 띌게 네 5,2,6 5,2,6 5,2,6이야? 똑같네 155,2,6 5,2,6 5,2,6 5,2,6 5,2,6 이게 근처인거 같은데? 너 우측으로 쳐다봐 봤어요 봤어요 하나는 밀벨쪽에 떨어지네 4배 4배 형 필요하죠? 응 앞에 다시야 있다 쟨 앞에 5,2,6 어 뭐라요 뭐라 카고팔 M2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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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두껍긴하다 카고팔도 들리는데? 응 지금 거 카고팔 이거 카고팔 집인가? 저 언덕 위에 집인가 봐요 가까워 완전 가까운데 언덕 위에 집 큰 짓 그쪽인거 같은데? 그쪽인거 같은데? 으악 어 너 앉는다 여기 위에 있다 산 위에서 산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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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 파츠는 안주네? 이쪽으로 오실래요? 차가 요 앞에 있어서 저기 기어당긴다 나 4배 하나만 4배 수직은 아니고 수직은 아니고 앵글 대머리 칸 대킥 오케이 감상 여기 어딨어요? 나무 나무 N15 나무 거기서 보인다 N15 나무? 아 저기 여기 두공이네 하나 기절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하나 컷 위에서 도 쏘네 네, 쟤 죽였어요? 어 야, 차 차 차 차 차 차 네, 가고 있어요 파밍 어떻게 할래? 파밍 하지마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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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같이 죽자였네 완전 아, 차 먹으러 왔었나봐 나이스 파티 야, 이 아저씨가 음주, 음주인가 봐 흐흐흐 흐흐흐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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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이 차고로 간다 어, 차고로 가요 자기장본 가죠 네 어디? 어, 오케이 차고집 그대로 가도 돼요 왼쪽에 차고집 워라핑 찍은 집 저기 위에 언덕 언덕위로? 어, 오케이 어 거기 완전히 맞추되나 이거 아, 그래? 일단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맞춰야 딱 클리어 어, 어디 떠나시냐 또 오보아쓰 저기, 요거 여기 카고팔 있네 여긴가? 여긴가? 아아.. 애들 쏘는게 저 밑에 차고집이네 차고팔 어 밑에 차고집 밑에 다시야 소리 온다 올라온다 우리 쪽으로 와요 졌다 쓰면 뭐 내렸네 30 15 30 언덕 위 30으로 네 한 명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돌 뒤로 갔어 안 보여 차 오라지 온다 육진중 네 온다 네 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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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에서 카우팔 쟤 카우팔인가 보다 어 불라 노아지 어디갔지 지나갔어 돌아갔어 자기장 밖으로 나간거 같은데 안보여서 돌아갔겠지 뭐 자기장 밖이다 형 형 발소리구나 어 밖에서 하나 붙은 줄 알고 반대쪽으로 갈래 그냥 차 타고 밖에 붙었어 밖에 있어요 발자국 낸다 밖에 있어 발자국 낸다 왔다 풀숱 내 옆에 오른쪽에 그건 나같이 없는데 너 아니야 너 딱 밖이에요 내 옆에 있어 너 스톱 동작 돌았어 네 쪽으로 크 Roc 그쪽으로 돌았어요 쇼 쇼 얘 삼뚝 형도 삼뚝이죠 응 얘 카고팔 나 카보 칼 먹을 뻔 없네 그냥 도핑하고 우리 바로 뛰어야 돼요 칼도 있어 여기 어 여기도 있어 가자 네 오우 잘했다 위에 산위 산위에 딱 네 아까 긴가봐 저 새끼 라인에 딱 저기 타고 있다가 잡아먹으면 좋겠는데 칼각장까지 가야겠네 어 놀래라 소홍빈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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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확인 확인 엎어졌어 아이 그걸 또 냉큼 주워두시나? 하하하하 아 나 소홍기 먹어야지 아 SMG네 없다 소홍기 어 아 있다 A 할거 어 뛰어야 된다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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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는게 낫지 나 토핑 좀 네 팔각장까지 가야돼 여기 으흠 아 오른쪽에 있는데 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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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 오른쪽에 으흠 어디? 15방향 컷 자 쟤가 앳답인가 봐 안돼 위로 돌래? 그게 낫지 않을까요? 위에 없는거 같지 그냥 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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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고? 어 그 상태로 있으면 될거 같은데 위에 없으면 아래밖에 없는거 아냐 뛰는거보다 피해 낫고 저는 일단 뛸게요 내가 미끼가 되어줄게 아이 그러지마 낚시해 미끼가 되게 앞에 하나 있다 날 안보여 우리 갈려는 데 있어요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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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두 놈이에요 앞에 어 너 들어와야 된다 네 아니다 20초 확인 또 빼기 한대 한대 더 나 내려와 뭐 있어요 우리 밑에 우리 밑에 라인타늄에 하나 있는거 같애 이 새끼들 비는거 같은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한 놈 조심 1명 남았어 4명 아 여기 개피하나 내 왼쪽에 돌에 개피하나 형 너 여기 팩斯 나